서울 지하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서 5명이 다쳤습니다. 내부 공사를 하던 중 벌어진 일인데 전철이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소방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승객은 출입이 막혔고 경찰과 소방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서울 지하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됐습니다. 전기실 내부에서 차수벽 설치 공사를 하던 중 가스 설비 배선이 파손돼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분출된 겁니다. 이 변전소는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 옆방에 이산화탄소 저장실과 내부 배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고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던 작업자 5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철 승객 등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도착하는 지하철이 하나 있길래 그냥 그거 타고 함정거장 지나와서 출근을 했거든요. 소방당국은 인력 80여 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역사 내 이산화탄소 희석 작업을 벌였고 지하철 운행은 1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